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급컷 뜬 거 보니까 1등급컷이 47점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아주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급컷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 정도 등급컷 적당한 등급컷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풀어낼 때 아마 이 강좌는 시험을 봤던 친구들보다 시험을 볼 친구들이 볼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좀 집중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구과학을 선택을 한 친구들이라면 개념 강좌가 끝났을 때 이걸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먼저 들을 수도 있고 시점이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과 용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확실하게 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할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요소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얼마나 또 확실하게 풀었는가 이게 수능 시험을 갖다가 잘 보는 척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게 선생님이 해설 강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률이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그 첫 단원부터 1번부터 3단원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3명이 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뭐 이런 형태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개념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를 갖다가 테스트를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생명가능 지대에 대한 언급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건데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명가능 지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생명가능 지대. 생명가능 지대. 자, 여러분들 이제 용어를 갖다가 처음 접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대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의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면 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별이 있는데 별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막 나오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밖으로 막 나옵니다.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행성들이 받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을 때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게.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생명가능 지대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중심별의 에너지가 많이 나올수록 생명가능 지대가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폭이 넓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적게 나오면 폭이 좁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별의 에너지량이 광도가, 광도라고 해야 돼요. 광도. 광도는 같은 시간당 내는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광도가 작다. 그럼 생명가능 지대가 좁아지고 가까워진다. 그래서 좁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어감이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외우고. 좁가. 알겠지? 그리고 광도가 크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넓어지고 멀어진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절대로. 그죠? 그래서 아, 광도가 작은 별은 좁가. 알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도전.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생명가능 지대의 정의죠. 그러니까 학생이 맞았습니다. 그죠? 맞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 보시면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 지대까지 거리는 멀어져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맞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먼 거리까지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의 폭은 좁아져 틀렸죠? 좁가. 알겠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학생 A와 학생 B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 92%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헷갈리지만 않으면 안 틀리는 문제니까 이거는 기본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은 그냥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여러분들 뭐 그 과목 자체가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내용들은 숙지를 잘하시면 금방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